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작년에 4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냈어요. 올해 300억 달러에 지금 1월부터 4일까지만 30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만 지금 100억 달러 적자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의 무역 적자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3조가량이 되는 돈을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중국만 자극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고 친 것 때문에 다 지금 예민해져 있다니까요. 민감해하고 있잖아요. 중국 대사에 대해서 항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저 항의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 민감하고 예민할 때 갔는데 왜 또 핑계를 대십니까? 경제 문제라고. 누가 경제 문제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가려면 이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가셔야죠. 그다음에 여야가 같이 가야죠.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대로 할 말 하고 와야죠.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이 민감한 시기에. 바로 시간 1분 30초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초 남겨놓으면 초침 소리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듣다가 이건 내가 끊고 얘기 좀 하겠다. 그러면 스탑. 스탑.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맞수 1대1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두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면 민주당 방중하는 의원들. 글쎄요. 뭐 일진이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가신 분도 오늘 오는 날인데 아직 오셨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신 분들은 지금 일정을 아마 소화하고 계실 텐데. 이 문제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싱하이미 중국 대사 파장이 컸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다시 중국에게 뭔가 판을 깔아주는 거냐. 아니다. 이건 판 깔은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다. 시각이 갈리고 있죠. 우선 이 문제에 관련해서요. 양미경 전 최고위원부터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미경이 무슨 소리입니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거의 사고 치신 거거든요. 그 싱하이밍 대사 만나가지고 그것도 우리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방송을 이용해서 그 중국 대사는 사실은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그 협박하는 거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단순히 정부에게 협박한다고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괘씸하고 그걸 넘어서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가냐고요. 더군다나 중국의 돈으로. 그러면 저도 사실 국회를 할 때 국회 있을 때 보면 상대방 국가가 돈을 댈 때는 이쪽에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약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국가 돈을 대주는 그 국가. 예를 들면 여기서 중국이죠. 중국이 원하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중국이 원하는 판에서 시컷 노림을 당하다가 다시 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 지금 저렇게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 사드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중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잖아요. 그 중국 대사랑 같은 취지로 얘기했을 거고. 뻔합니다. 안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왜 북한을 따라가나. 북한이 친중 반미잖아요. 지금 그 입장대로 가는 게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양문석 전 상임위원. 제가 아까 성을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양문석 전 의원은 말이마다 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말씀하시죠. 정문석이라고 해도 돼요? 정문석 전 상임위원이요.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깔아놓은 판에서 놀림만 당하고 올 거다. 일반적으로 국빈으로 가면 대부분 정상회담에서 국빈으로 가면 그 나라가 그 행사에 한해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 같은 경우 국빈으로 가서 회담했던 그 당일에 비용은 미국이 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한국이 냈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좋은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국빈으로 사실상 단국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의 민주당 의원들이 갔습니다. 후쿠시마 핵폐기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조롱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 내고 가서 뭐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돈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중국 돈으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겠다고 2개월 전에 의사를 다진하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국빈 대우로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간 거거든요. 후총을 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 스타. 스톱 기회를 쓰셨어요. 한 번씩 드리는데 말씀하세요.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에요. 국빈 방문은요.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시거나 이럴 때 국빈 방문이지... 통상 국빈 방문인데 어떤 국가 수상이나 대통령이...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장 정도? 그러면 국빈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간 거예요.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빈 방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었죠.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들으세요. 제가 국빈 방문 격이라고 표현했고 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은 국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고 정확하게 안 듣고 자꾸 제 이야기를 왜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의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중국의 손님이 뭐예요? 우리가 한자로 쓰면 나라의 손님이 국빈이죠. 그런 국빈격으로 갔단 말이에요. 손님격으로 한 거다. 그걸 강조하셨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이해를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절단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작년에 4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냈어요. 올해 300억 달러에 지금 1월부터 4일까지만 30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만 지금 100억 달러 적자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의 무역적자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3조가량이 되는 돈을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중국만 자극을 해요. 그리고 탈중국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계속 부인하면서 중국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라도 야당이라도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면 너무너무 고맙다. 중국과의 문제를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띄워줘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간 거를 경제 문제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고 친 것 때문에 다 지금 예민해져 있다니까요. 민감해하고 있잖아요. 중국 대사에 대해서 항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저 항의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민감하고 예민할 때 갔는데 왜 또 핑계를 대십니까. 경제 문제라고. 누가 경제 문제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가려면 이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가셔야죠. 그다음에 여야가 같이 가야죠.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대로 할 말 하고 와야죠.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과 한 마디도 없는데. 그리고 가서 또 중국 돈으로 가서 그러면 이용만 당하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지점을 제가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한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영토 일부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사실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생각을 지금 중국 측에서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례하게 중국 대사 입에서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가서 만나는 데가 중국의 콥트라. 그다음에 중국의 한국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중국 국무성발전연구중심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소 이런 데를 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계속해서 거기서 당하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계속해서 점을 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고를 쳤다 하시는데 먼저 사고를 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탈중국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해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사흘에 로이터통신하고 한미정상회담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희미에 의한 대한회협 현상변경본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중수교를 할 때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을 갖다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전제로 하고 한중수교가 됐거든요. 1992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즉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한중수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자꾸 힘에 의한 대만회협 현상변경 반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들어서 지금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문제 아신다는데. 자, 잠깐만요. 지금 시간 됐는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두 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10분이 벌써 훌쩍 지났거든요. 이 주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논쟁거리가 한 두 개 정도 제가 질문을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분 3시 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거 1분 이내로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요. 일단 이 논란의 시작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고요. 양무석 전 의원은 이거 윤 대통령이 양한 문제 거론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시각이 완전히 처음에 갈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1분씩, 1분씩 입장과 주장을 하시길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건 외교 문제로 계속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계속 불거져 왔잖아요.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왜 그래요?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위협에 대해서 한미동맹으로 그거를 막아내자. 지금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문제도 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생방송, 그거 중국 대사한테 가서 그 판 깔아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를 세상에 외교 문제로 다뤄야지. 그걸 갖다 정쟁화시켜서 이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중국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저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사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화 그리고 긁어부스럼.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금. 기승전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를 못 풀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대사가 장난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대미 무역 적자가 불과 한 14개월 만에 한 200억 달러 이상 지금 대미 적자가 났어요. 대중국 적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 400억 달러 적자가 나고 지금 한 300억 달러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그중에 중국이 올해만 해도 100억 달러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 그다음에 기재부 무슨 대안을 내놨죠? 그리고 국힘당 무슨 대안을 내놨죠?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갔다 온 겁니다. 자, 이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출발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방중을 하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가는 일정 중에 티벳 방문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화행사를 참석한다는데 이 내용은 양무석 전 위원부터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티벳, 굉장히 민감하고 인권 탄환 문제, 인권 문제가 늘 논란 지역이거든요. 여길 방문하는 게 이것도 방문지 자체에 놓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티벳과 관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시도를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중국의 반대에 의해서는 못 갔죠. 그런데 이번에 티벳을 가잖아요. 티벳을 가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을 지지할 것 같아요?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강연과 내용을 보면 티벳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배려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티벳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갖고 부들부들 뜨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다 정쟁이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정치 아닌 거죠. 토론 아닌 거죠. 알겠어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까지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 나올 걸로 본다. 양무석 전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왜 이때는 유튜버 안 데리고 가요. 유튜버 좀 데리고 가서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티벳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이때는 또 유튜버 안 데리고 가네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티벳은 굉장히 지금 당시 의미네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께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유튜브는 중국 대사관이 초청했습니다. 지명 대표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데리고 온 것처럼 뉘앙스를 깔고 왜 이분에는 유튜브 안 데리고 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왜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유튜브 얘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반론 쓰셨어요. 됐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하시죠. 티벳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세요. 티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나라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 나치라든가 우리가 킬링필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상상을 불러 익히는 그런 사실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과연 중국 돈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가려고 하면 당당하게 우리 돈을 내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거기 생중계 아니고 유튜버를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가 그걸 생중계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정치와이드에서도 틀어서 아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그냥 전언하는 거 듣는 수준.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일정을 진행 중이에요. 말씀하세요. 짧게 드릴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하고 했던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방송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미류 시문이나 교도통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스타 기회를 다 쓰셔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가 수입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언제부터 일본 언론을 그렇게 우리 정부보다 믿었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전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거짓말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보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비교를 대한민국 정부를 가지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니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갔습니까.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고 할 때는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함께합니다. 공무원들이 함께해요.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 대한민국 정부하고 비교하면서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만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주제가 갑자기 약간 외교 문제로 다른 걸로 갔거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딱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이 배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혹시나 핵폐기수 문제에 대해서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박진 장관한테 국회에서 물어봐요.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했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동안에 한일 외교나 한미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찾던 헛발들들 다 부메랑으로 날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벳 가서 아직 티벳도 가지 않았고요. 티벳 가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보고 직접 찍으라. 그거는 억지고요. 우기는 거고. 그러면 그냥 MBN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MBN 카메라 좀 보내주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방 거의 20분 됐어요. 지금 이 주제로. 마지막 발언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는 다 공식적으로 이미 외교부는요. 다 질문도 미리미리 사전에 다 짜여져 있고 그거의 규격에 맞춰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불신하면서 그거에다 대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 의원들만 같잖아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튜버 있잖아요. 아니 요즘 동영상 다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티벳 일정 아직 본격 진행 안 됐거든요. 분명히 어떤 소식 들릴 거예요.